준비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공이 죽어요 여기가 들리면 안돼요 가져야돼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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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그 다음 제가 설명드릴게 있어요 지금 걸렸죠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상대가 만약에 이렇게 누끼잖아 그러면 나도 누워야돼 그렇지 그렇지 조금 늦고 약간 느낌상 조금 늦고 약간 멀어도 괜찮아요 약간 늦고 멀어도 괜찮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가 만약에 방금 되게 잘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타이밍이 빨랐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속일 수 있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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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그란 공이 테이블에서 바운드가 되면 각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거에요 그렇죠 그 감각으로 파고 들어가는거에요 지금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뭔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신경써요 여기가 더 중요해요 네 근데 자꾸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 파야돼 파야돼 그렇지 그렇지 막 우리가 눈에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막 회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얘도 이렇게 여기서 내가 몸 그렇죠 회전을 하면서 와야돼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면 같이 러브하고 공하고 마찰이 생긴다고 나이스 너 지금 너무 늘어졌잖아 그렇지 맞게 닿을 때는 툭 툭 올려놓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회전하면서 와야돼요 그렇지 내가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되게 부드럽고 좋은데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면 돼요 앞으로 툭 그렇지 이게 다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리는 아마 여기서 멈출거에요 마지막에 어깨관절을 넣어준다 그렇지 그런식으로 그렇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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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공격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포인트에요 라켓 그렇지 라켓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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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을때 지금처럼 삭 돌려놓으란 말이에요 나이스 내가 빨랐다 그렇지 이제 아시겠죠 분명히 같은 서브라도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근데 다리는 이미 멈춰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밀으란 말이에요 그렇지 나이스 서브가 그렇잖아요 서브가 이렇게 빨리 오는게 있고 천천히 이렇게 서운게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오는건 돌려주고 딱 왔는데 멈췄다 그러면 딱 밀어주란 말이에요 나이스 이거 왜 나가요? 네 그렇지 그렇지 멀어지면 나가요 근데 약간 이런거 같아요 이게 다음 준비를 해야되니까 벌써 나가면서 이렇게 들리는거에요 그죠 아니면 그냥 여기다 승부를 봐야돼 그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면 좋은데 이게 딱 닿는 순간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와서 공도 안뻟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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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약간 이 느낌을 잊어먹지마 돌고있으니까 이렇게 샤들샤들하게 같이 같이 굴리는 느낌 그렇지 같이 굴리는 느낌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돌리는 느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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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또 여기는 서브가 여기 왔을 때하고 여기 왔을 때 다르죠 여기는 많이 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내가 여기서 억지로 돌리지 마시고 그냥 가면 이리로 들어가요 네 비틀지 말고 그렇지 그냥 가면 돼요 그럼 오히려 여기로 떨어지죠 억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돌려주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바로 가고 그죠 알았죠 근데 아까 이리로 왔는데 이렇게 돌렸어요 그럼 이리로 나아가잖아 네 그냥 바로 가면 돼요 오케이 또 오케이 나이스 또 준비 그렇지 그렇지 또 준비 자 어깨 어깨 그렇지 어깨 어깨 밀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선수들 리시브 할 때 보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마지막 순간에 딱 민다는 얘기에요 여기로 네 그러면 이게 탁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이게 탁 이렇게 되죠 자 어깨 미세요 그렇지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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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하실 수 있으면 거의 성공이에요 득점이야 마이 봉